안녕하세요 원더맨 입니다 11월 3일 일요일 비행 오늘도 어김없이 흑성산으로 왔어요 오전부터 동풍 리치 바람이 잘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오전에 좀 일찍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보대로 바람이 아주 잘 불어지고 있습니다 도모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약간 남남동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남동풍 이륙장이라 바람이 잘 들어오고 많게는 2탕 3탕 이렇게 계속 아주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탕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오전부행 영상이구요 하늘엔 구름이 하나도 없고 가스트가 2배로 흘리기 때문에 노멀 바람하고 열이 고도가 많이 안올라갔습니다 이륙장위까지 올라가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오후 늦게 구름이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면서 아주 고도도 잘 올라가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오전비행을 하고 식사를 하고 기발을 일찍 했어요 기발을 하면서 아주 날씨가 좋은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륙장에 올라가서 비행 하신 분들은 구름까지 다들 동동동 떠다니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행을 했어요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첫 주 흑상상 비행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어떻게 디지털 더 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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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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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열이 안 올라가고 나뭇아지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게 맞나? 재미있으면 다 안 내리지 형 두탕 했나 봐요? 자, 왜 일찍 내렸어? 아, 왜 일찍 내렸어? 여기에 나와서 못 잡았어? 어휴 야, 왜 일찍 내렸어? 왜? 여기에 나와서 못 잡았어? 아니요 장롱하려고 장롱하려고? 네 아이씨 너 때문에 내렸잖아 아이씨 안 놀고 안 놀고 내려오니까 내리잖아 너 좀 놀아